이렇게 현보와 양철일 거라고 백종원 씨는 알았을까? 그런 말이죠 백종원은 1, 2인분은 못한다 하나씩 위가 빠지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완벽하진 않아 어딜 가질 못해가지고 진짜 제 잠옷을 입고 인터뷰를 한 거야 사람 하나 만들어놨네 보니까 자 오늘 박명록 아니 뭐지? 명부 명부 누가 오시나 봅시다 어? 어머 이건 내가 너무 알겠는데? 동국대 3대 여신이 누구야? 3대 여신이 누구야? 전지현, 한채현 그리고 바로 정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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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녕하세요 여신이 아니 동국대 3대 여신 아니 이럴 수가 동국대 3대 여신이 어머 전지현, 한채현 그리고 수고한 여신이 안녕하세요 알았어 3대 여신 아니 아 친구가 어 내가 잘못 알고 나는 동국대 3대 여신 저는 지금 아 후배예요? 네 하나 후배예요 어? 그럼 학교 같이 다녔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학교 때 친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이제 아는 사이고 그냥 그냥 후배 그리고 나는 사실 어려웠지 왜냐면 보통 한학의 선배가 제일 어려울뿐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미 내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라는 게 이제 마음에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았지 음 그래도 워낙 그때부터도 깜찍하고 학교 때? 네 발랄해가지고 기억나는 후배였어요? 그럼요 진짜? 다 진짜 좋아했었어요. 예뻐하는 후배. 맞아요, 예뻤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나는 동국대 3대 여신으로 전지현, 한채형 그리고 이경심. 아니었어? 그 기수, 우리 기수. 이 안에, 왜냐하면 전지현, 한채형, 소유진 셋 다 같은 기수예요. 헐, 한 기수에 그렇게 있었어. 바로 위에가 김소연 선배님도 있고 조효정 선배님도 있고 같이 다녔거든요. 최정환 선배님. 다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셨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낄지도 못하는데 자꾸 호영이가 룸별을 퍼뜨리고 다녀요. 참 부담스럽지. 그래서 지금 오늘 호영이 때문에 저희 채널에 나오신 거예요? 호영이 인스타에 제가 얼마 전에 바다언니 나온 걸 짤로 잘 올려요. 본인이 이렇게 나온 거라서. 내가 나는 안 불러 이랬는데 바로 그날. 작가님이 전화가 온 거야. 우리의 섭외력이다. 그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소유진님이 남기기를. 떴지. 난 언제나 그거 다 읽는 거야. 내가 그걸 캡처해서 우리 작가님한테 보냈지. 바로바로. 저쪽에서는 반응이 있으니까 내가 댓글로다가 답글로다가 기별이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지. 기별이 갈 거다. 정말 곳이 없네. 바로 가는 거지. 기별이 갈 거다 답장을 보기 전에 기별이 갈 거다. 바로. 전화를 먼저 받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소유진 씨한테 사과할 일이 있어요. 어? 왜왜왜왜. 갑자기 갑자기. 여기 추천하나. 사과를 받으러. 사과? 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꿈에. 네. 백 대표님이 나온 적 있어요. 제 꿈에. 둘이 되게 좋았어. 어. 사과하세요.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둘이 좋아. 왜 그래. 실제로 만난 적 한 번도 없거든. 근데.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꿈인가 했어. 어떻게 가져갔어 그래서. 사과할 정도구만. 유명한 사람이 꿈에 나오면 되게 좋은 꿈이래. 좋은 꿈이라고 하지. 근데 진짜로 좋았어. 어떻게 틀렸지. 선생님. 그 이유가 좋았어. 좋은 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 생겼어? 아니 너무 재밌다. 내가 왜 꿈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아무 연관성이 없거든. 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 얼마 전에 그 이봉훈 선배 나오는 거 영상 봤는데. 꿈에. 그 나오면 전화 드릴게요. 꿈에 나타나면 얘기해요. 알겠어.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뭐. 올 라운더 플레어 이런 말 쓰지만.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말이 있는 곡 때. 있었지 있었지. 있었지. 근데 완전 만능이었지. 만능 만능. 만능이었지. 그때 당시. 노래도 했잖아. 노래도 했지. 파락파락 퀸. 했지 했지. 한 번 했는데 이게. 그래. 그게 많이 남으셨더라. 나는 궁금하게. 그럼 뭔 생각으로 그거 했어요? 그때는 뭐 하고 싶었어? 아니 아니 그게 뭐냐면. 그때가 이제 컴플레이션 앨범이. 유행했었어요. 댄스곡 모음집에. 내가 이제 그때 좀 많이 방송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모델이었어요. 그냥. 그 앨범집에. 그게. 소유진의 판단고라고. 보면 다 뭐. H.O.T. 베이비 복수. S.S. 판단고. 그 노래들이 들어갔는데. 신곡을 느겠대요. 갑자기 신곡을. 파라파라 퀸이라는 신곡을. 그 앨범 찍은 김에. 내가 녹음을 하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갑자기.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구나. 10시. 그래서 하루를 막 녹음했죠. 그리고 뺨마저. 이 땡이 높아서. 중간에 막 울었어요. 울으니까 갑자기 감독님이. 지금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울면은. 울면은. 이 선배가 그냥 티커금. 운다며 노래를 부르면. 고음이 올라가요. 진짜? 맞아요. 내가 이거 못하겠다고. 전 가수도 아니고. 지금요. 다시 켜고. 아. 아유. 블레인 가수다. 갑자기 올라가. 됐어. 그래서. 파라파라 퀸이 나오고 와요. 어쨌든 뭐. 노래도 뭐. 그렇지. 연기 잘하지. 요리 잘하지. MC 진행도 잘하고. 진행 잘하지. 그리고. 심지어는. 육아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도. 썼거든요. 책을 썼어요? 아 그건 이제. 첫째 때. 그. 이유식 책을 썼었는데. 이유식을 남편이 해줬자랬더니. 이렇게. 간을 안 하면 자기가 음식 같지가 않아서. 자기가. 처음에는. 내가 좀 믿고 맡기려고 그랬더니. 어. 자기는 도저히 이유식 쪽은 아니래. 빨리 빨리 짠 거.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먹어야지. 이유. 막 이러는 거야. 자기가. 자기가 아니라. 했는데. 지금 첫째가 4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베스트셀러. 계속 올라와죠. 스테이지셀러처럼. 대단하다. 진심이 좀. 통한 거 아닐까. 1년 넘게 썼거든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애기 먹이려고. 만드는 건데. 다른 사람들 그걸 알아보고. 찾아서. 그리고 또 방송에서.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잘 큰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해 먹여 보여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겠지. 아 그럼 책도 쓰고. 뭐. 못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리고. 잘하는 것 중에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미술.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애들이 미술. 놀이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갖고. 아동 미술 자격증도 따고. 미술 심리 치료 자격증도 따고. 왜 우리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니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려고. 그래서 또. 에듀케이터 자격증. 어린이들의 미술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도 따고. 그랬더니. 너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근본 없이 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놀아볼까. 이런 게 이제 응용이 막 되니까. 재미있고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와도. 저한테 처음엔 유진 님을 일단. 선생님. 셋을 날라고 났어요? 아니면 보통 셋째는. 그냥 생기잖아. 어떻게 그냥. 뭐 성모 말이야. 아니 성모 말이야. 아니 성모 말이야. 아니 성모 말이야. 어떻게 그냥. 그럼 셋째는. 그. 장려 계획 아니고 포함돼 있었냐. 가질려고 했어요. 아니면 고마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셋째는.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그 느낌 그 느낌.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이거. 아이고 내부터 술 못 먹겠네. 나 보니까. 낫길 잘했다. 아유 당연하죠. 막내 생일이었을 때. 집 분위기를.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이 마술 캐릭터로. 주인공 해리포터로. 쫙 다 막. 준비를 하는 건 거야. 야 진짜. 아니 저는. 아니 아이들이. 아닌가. 아니. 집을 해리포터 성으로 꾸몄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앞에다 이렇게. 어느 부분을.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생일만 되면. 항상 집에 엄마가. 파티 분위기로 만들어졌어요. 풍선 붙이고. 막 교회 전도사님 섭외해가지고. 노래 불러. 칭일은 파티다. 그냥 그런 기분이. 진짜 기억에 너무 남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현모와 양철일 거라고. 백종원 씨는 알았을까? 뭐. 뭐.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아이도 잘 키우고. 집안 살림도 잘하는 여자일 거라고. 알았을까? 그 사람은 무슨 목이야? 아니. 그 얘기는 했었어요. 남편이 저랑.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내 사주를 뺐다고. 대화를 계속. 생일이나 이런 걸로 가가지고. 제 생일이랑 시를 알아낸 거예요. 몰래. 사주를 봤대요? 궁합을 본 거야. 일단 궁합부터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선을 많이 안 봤대요. 선 자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선 자리가 들어오면. 항상 궁합을 먼저. 봐서 확인하는 사람.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안 맞다고 하면 아예 선을 안 보고. 그래가지고. 궁합을 봤대요. 근데. 누구 잘하는 거야. 너무 잘 맞는 걸로. 그랬대요. 그래서. 혼자 마음을 열었나 보지. 나는 아직 뭐. 이 아저씨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저기 나한테 막. 요리 보여주고 막. 응. 갑자기. 막. 막. 이런 거 보고 봤냐고. 그럼 뭘 봤어요. 거긴 궁합을 봤는데. 뭘 봤어요. 얼마나 잘해줬게. 나한테 영예 때문에. 어떻게 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잘해줬다. 진짜 예를 들면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으면. 간식을 막. 80개 이런 거를 막 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물량 공세를 했네. 물량 공세를 막. 먹는 걸로. 80마리, 100마리 기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야? 형해.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노래방도. 제가 아까 연애 때는 노래방에 좀 들렸다 가자고 그러면 거기에. 책 이렇게 두꺼운 책 있잖아요. 막 펼쳐가지고 막. 여기 책에서 아는 노래 있으면 오빠 해봐요. 막 이러고 노래 다 해. 잘해요. 맨날 노래방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하다. 결혼해서 단 한 번도 노래방을 안 갔다. 진짜. 단 한 번도. 야 왜. 이미 물고기 잡은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냐 내가. 연애 때는 그렇게 노래방도 가고. 그랬더니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 줄 알았는데. 내 노래 뜨더라고. 그리고 내가 근데 왜 그렇게 갔어. 잡으려고. 그땐 절술했어. 절술했어. 너무 너무 좋아했으니까. 약간 근데 서운해요? 다른 걸로 만족시키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할 줄 알면서 안 하니까. 하겠다 하니까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멋있고. 박력 있고. 자상하고. 다 있었어. 정말 뭐 책임감 강한데. 요리까지 잘해. 사업해. 진짜 뭐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어 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아는 거 저것도 아는 거. 하나. 하나.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집은 냉장고가 몇 대예요? 냉장고. 냉장고 많죠. 냉장고가 많을 것 같아요. 많아 많아 많아. 하나. 하나섯 개. 다섯섯 개. 네. 그럼 그 식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거가. 죄송해. 이게. 우리 집은 되게 그런 게 있다. 사람들이. 낚시 가잖아요. 우리 집은 낚시 보통 가면 낚시가 손 마시고. 잡은 거 되게 힘들잖아요. 어. 우리 집에 던져놓고 가. 우리 집은 왠지. 줘도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해. 모든 식재료를. 다 우리. 이거 되게 싱싱한 거야. 이러면. 알겠는데. 지금 우리 컨디션도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욕조에 물도 받아서 넣어놓은 적이 있어. 어머 어머.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집에 사람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이. 많이. 친한 언니가 그래서 우리 근처로. 그걸 맨날 얻어먹으려고. 제일 좋아해. 잘 먹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손님이 오거나 누가 오면은. 늘 음식은. 남편분이에요? 손님 올 때. 아니 그러니까 남편 손님 오면 당연히 남편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제가 많이 배우니까. 워낙 요리를 잘해요. 제 친구들 오고 하면은 또. 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 주말이다 그러면. 손이 커서. 그냥 그런 말이 있어요. 백종원은. 1, 2인분은 못 한다. 알고 보면. 근데 치사병처럼. 일단 하면 8인분이야. 기뻐. 나랑 둘이 있는데도. 일단 이렇게 정도 해야. 한 것 같대. 어머. 못하나 봐. 조금만 요리를. 오히려 작은 요리를 못 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손이 큰 거는 꼭. 백 대표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유진 누라도 손이 진짜 엄청 큰 게 뭐냐면. 그 첫 아이. 용이 돌잔치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담내품 같은 거 하잖아요. 본인이. 다. 캔들을 다 만들었어. 그거를. 인원에서 오는 수만큼 캔들을 다 만들었다. 몇백 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450개 만들었나. 대단한 여자야. 제가 그때 또 캔들 자격증을 딱 썼거든요. 자격증 지옥. 자격증 지옥이야. 제가 아로마 세라 캔들 자격증. 캔들 자격증. 이거 배운 여자야. 아니 심지어.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뭐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게 너무 멋있잖아. 그렇지. 배움에는 끝이 없는 거. 칭찬 칭찬해.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 놀라면 왜냐면 쉬운 일이 아니래 했나 봐. 원래 요리를 잘했어요 아니면. 아니 아니 저는 요리를 잘하진 못하고. 잘하자. 아 그래요. 왜 그러니. 저는 그냥. 그냥 관심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뭘 해도 좀 나도 해볼래 이렇게 해갖고 그냥 관심이 있어서. 20대 때도. 파스타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도 파스타 학원 가가지고. 엘스터 제핑카드. 배움의 지옥. 배움의 지옥이야. 그런 거 좋았어요. 남편이 집합뱅 선생이라고. 응.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는 역할이었는데. 연습도 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항상 제가. 그 배움의 자세 똑같이 방송이야. 어머.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을 먹더라도. 똑같이 한 번 다시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뭐 이랬다 저랬다. 되게 좋아해. 아 그 그지. 그려. 잘했어. 저의 제자처럼. 선생님과 제자처럼. 그런 것도 뿌듯해하고.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 복습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르쳐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럼 주로 집에서는. 유진 씨가 밥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하는데. 주말에는 진짜 3시 3개를 아빠가 다 해요. 아침 전 전 전. 부럽다. 그냥 그게 좀 낙인 것 같아. 행복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설거지는 유진 씨가 하고.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웃긴 게. 설거지거리가 거의 안 나오게 해요. 요리를. 하면서 치우는구나. 어머. 어떡하면 좋아. 뭐야 그 사람. 먹은 건 당연히 정리를 하는데. 뭔가 요리를 탁 해놨잖아요. 주방에 깨끗. 하아. 아우 나. 오늘 아침에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 항상. 장보기부터 설거지까지가 요리라 그래요. 아우. 나도 우리 집에서 가끔 남편이 요리를. 볶음밥이나 이런 거 하더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아. 너무 그릇이 많아. 좀 치우면서 하라고 했더니. 셔프는 치우는 게 아니래. 뭐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그렇게 치우면서 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여질러져 있으면 이거 이거 보라고.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랬지요. 애교가 많아서. 애교가 많잖아. 아니 몇 살 차이죠? 15살. 그럼 나이 차이 느껴져요? 살면서 그런 차이 안 느낀다고 그러는데 점점? 안 느끼는데. 느끼겠지. 느껴. 어떤 면에서? 약간 뭐 스타일? 네?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백정원 대표님이 이제 방송에서 나갈 때 항상 그 옷 스타일링을 다 직접 해주는 거잖아. 만약 그거 아니었으면 조금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이신가? 대충 내가 입었던 스타일도 있고 요거랑 요거 입으면 되겠지라는 게 있잖아. 이거랑 이거랑만 입으면 돼. 그걸 입구나. 아저씨 언니가 영광이시구나.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나? 약간 이 정도. 그래서 어느 날은 유튜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바빠가지고 못 챙겨준 날이 있어요. 제 잠옷을 입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막 하고. 이게 왜 이벌이 거기 있어? 내가 진짜 이게 사람이 완벽하진 않아. 어딜 가질 못해가지고. 진짜. 그럼 이렇게 뭐 이렇게 쫙 깔아놔요? 양말까지 다 착장 맞춰서. 제 둘째 낳으러 갈 때도 다 같이. 며칠까지 다 찍어놓고 얘기 나눠봤어. 그걸 다 해 놓고. 찍어놓고 이렇게만 입어라. 그럼 그대로 입어요. 그대로. 와. 사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난 그런 게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다 잘하면 정 없잖아요. 그래, 그래, 맞아. 이 사람이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게 해주고 싶은 거야.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도 진짜 엄청 내줘요. 아니 내줘요. 정말 잘해줘요. 한 가지로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책을 낸 게 있단 말이야. 손도 커. 몇십 건을 자기가 사가지고. 그걸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한다고. 자기 주변한테 사인하라는 거야. 사인복 가야 돼. 사인복 가야지. 그럼 난 너무 고맙잖아요. 또 가서 사인해야지. 다녀가고 나도 스케줄 끝나고. 또 백 대표님은 또. 어, 옷이야. 언제 또 책을 낼 거야? 막 이러고 생각해. 그런 거야. 그렇게 다 그렇게 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다 챙겨. 백종원 씨가 워낙 훌륭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결혼한 이후로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오로지 일할 수 있게끔 뒤에서 보이지 않게 힘이 돼줬다는. 아까 딱 그 말 하잖아.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끔 해주기 좋다고. 또 결혼하고 더 예뻐졌어. 감사합니다. 엄청 관리하시나 봐. 저 진짜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어요. 먹어도 안 쪄요? 아니, 지난번에는 나랑 만났거든요.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 종류가 3개였어요. 플레이트가 3개였다고. 자기 하나 더 시켜야 되겠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했는데. 야, 난 지금 3개 더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나 너무 부담되는 게 자꾸 호연이가 그날 산다는 거예요.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배고픈 날은 누가 산다고 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워. 대식가예요? 저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속 편해. 그래야 사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게 속 편한데. 남편이 7인분씩 하는 이유가 있네. 많이 먹는데. 저는 많이 먹어요. 복수로부터 잘 먹어. 밥 사주려고 해도 안 돼. 재밌네. 오늘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우리 너무 즐거웠어요. 모르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게 되죠. 너무 멋진 여자. 그러니까. 너무 멋진 여자. 안팎으로 멋진 여자. 안팎으로 멋진 여자. 그리고 앞으로가 더 멋질 것 같은 여자. 소유준 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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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